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전복 물회 우와 전복을 클레미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을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7마리를 넣었습니다 한 요만했어요 그리고 육수는 냉면 육수에다가 초장 넣고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참깨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좀 매콤하게 먹고싶어서 청양고추 좀 넣어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중국당면이랑 중면 들어갔어요 맛있다 아삭아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생먹 동생먹 중면이에요 중면 동생먹 живот 두려움 매콤달콤달콤 이제 면이 잘 어울려요 면이 잘 어울려요 면이 잘 어울려요 면이 잘 어울려요 고춧가루 아..좋다 전복 야채 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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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시원하고 매콤하고 쫄깃쫄깃하고 오두둑 오두둑거리고 최고 진짜 맛있다 고기 고기 새콤달콤, 호로록.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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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이에요 턱에 구멍이 났나 초콜릿 아삭아삭 오독오독 고춧가루 아이고 좋다 아삭아삭 치즈볼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더 맛있을 때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을 먹으니까 치킨이 vielen 맛있네요 치킨을 먹으면 뼈는 고춧가루 자 너무 잘 먹었어요 우와 이게 정말 시원하고 새콤 달콤 매콤 거기다가 아삭아삭 오독오독 쫄깃쫄깃 흐르르까지 와 최고입니다 물에 각각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판용 냉동육수에다가 초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만 넣었어요 진짜 고소함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맛있는 전복 물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복을 실하게 넣으니까 전복 무한리필을 먹은 느낌이에요 집을 때마다 전복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약간 먹는게 지저분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먹는데 또 빠져갖고 예쁘게 먹는건 다음생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자 가볼게요 안녕 오죽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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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